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밝힐 수 없을 만큼 조작이 다 밝혀진 겁니다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가장 첫 출발지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어떤 묘책을 사용하더라도 득표수를 조작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숫자의 흔적이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했냐 안 했냐는 문제를 따지려면 그냥 차익값 그래프만 이렇게 보게 되면 그냥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왼쪽이 2022년도 강서구청장 선거고 오른쪽이 2023년도 10월 10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보시게 되면 차익값의 평균값 플러스 5.8% 마이너스 5.8% 2023 보궐선거는 플러스 17.2% 마이너스 16.5% 그냥 이것만 보면 이 인간들이 조작을 했구나 그걸 검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대통령이 모른다 정규재 씨가 이거 가지고 닥치고 부정선거 없다 그거는 무식하거나 아니면 정신줄 를 낳았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냥 이것만 보면 그냥 통계학을 꼭 배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당연히 이런 표본수가 1만 명 2만 명 3만 명이 되게 되면 사전투표 득표율하고 당일투표 득표율이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가장 기준점입니다 이걸 가지고 부정선거를 했구나 그래서 제야 전문가 여러분들 작업을 해보면 이걸 또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왼쪽은 선관이 발표된 자료를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인 차익값 그래프입니다 완전히 미친 숫자지 않습니까 그다음 오른쪽은 조작에 사용된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복원한 진짜 차익값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수치가 어마어마하게 작지 않습니다 여기는 너무나 많이 조작했기 때문에 17% 16%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강서구청장 뭐 4번째 조작상태인 거지 여러분 선거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이게 여러분들 아주 정정전형적으로 사용된 건데 위가 선관위 자료입니다 선관위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 사전당일 차익값이니까 이걸 평균치를 구하게 되면 17.09% 플러스 더블당 후보 그다음 나머지 마이너스 17.096%입니다 100% 조작을 한 겁니다 17% 나오는 겁니다 정상적인 투표율은 거의 0에 가까워야 되거든요 이거를 가지고 조작에 사용된 규칙값을 찾아낸 다음에 자료를 다 여러분들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보건식기가 차익값을 구하게 되면 미치게 나오는 겁니다 더블당 후보의 차익값은 0.1% 플러스 나머지 후보의 차익값은 마이너스 0.1% 거의 정직한 선거라는 것이 사전투표와 당일투표가 거의 일치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런 이 사람들이 위에는 조작을 한 상태고 조작을 한 상태에서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다 보건을 시키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대로 발각이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강서구에서 보궐선거에서 사전투표율이 15.09%밖에 안 되는데 22.64%를 뻥튀기를 한 겁니다 이게 이제 발각이 되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발견했습니까 이 작업을 하게 되면 조작규칙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조작규칙을 찾아내면 이 작업 두 가지와 동시에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 부정을 변별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선거가 간단한 것처럼 양심만 살아있으면 아주 간단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부정을 저지른 겁니다 어마어마한 부정을 저지른 겁니다 그리고 돈이 안 됩니다 한 번 해놓은 방법을 계속 사용했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뻥튀기 해가지고 사전투표를 확보한 다음에 그걸 전산적으로 밀어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네 장당 한 장 집어넣을 건지 세 장당 한 장 집어넣을 건지 두 장당 한 장 집어넣을 건지 그것만 결정하게 되면 그 다음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겁니다 그 일을 해온 겁니다 그런데 이게 덜미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문에 야무지게 걸렸던 겁니다 그 인간들이 욕심을 너무 많이 했던 거죠 이렇게 역대 사상 최고치 이런 부정선거를 하면서 우리가 대박을 친 겁니다 이 부정선거 전모를 다 파악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체 다 종합하게 되면 이 그래프를 하나 딱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보시죠 관내 사전투표를 7.55% 조작을 한 겁니다 진짜 실제는 15.09% 관내 사전투표율이 그거를 뻥튀기를 한 겁니다 누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절대 북조선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부적으로 조작을 한 겁니다 실제 사전투표율이 15.09%인데 22.64%로 뻥튀기를 한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을 그래서 7.55%를 여러분들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전체 투표율이 7.55%가 부풀려진 겁니다 당일 투표는 변함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37,771표를 확보한 겁니다 여러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끝났을 때 이런 나온 자료가 이겁니다 37,473표 그리고 이번에 장영우 대표가 제안한 것을 우리가 연구해 가지고 초기 단계 조작을 한 것 같다 그거로 선회하면서 추정한 것이 37,771표입니다 한 300표 차이가 나니까 오차범위 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조작한 것은 7.49%를 선거가 끝났을 때 바로 분석해서 냈는데 이번에는 7.55%입니다 거의 여러분들 0. 몇%밖에 안 되는 겁니다 0.1% 정도 차이 나는 겁니다 아주 정교하게 다 찾아낸 겁니다 이 인간들이 이게 정본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오늘부터 기준점이 되는 거죠 이거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끝나고나 지금까지 많이 활용했는데 이번에 최종적으로 장영우 대표가 제안한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전산조작이나 실물 위조투표 투입이 다 이루진다 그 가설을 받아들여 가지고 추정한 결과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관내 사전투표율을 7.5% 조작을 하고 유령 및 위조 사전투표자 수를 37,771명 37,771표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선거를 조작을 해 가지고 조작하니까 결과가 이렇게 딱 나온 겁니다 차이칱 그래프가 사전빼기 당일이 그리고 여러분들 분석에 들어가게 되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런 플러스 17.0% 차이칱 평균치가 마이너스 17.0%로 나온 겁니다 이거를 조작에 사용한 규칙을 사용해가 다 수정하니까 플러스 0.1% 마이너스 0.1% 정상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조작한 것을 여러분들 규칙을 찾아가 여러분 다 정상화시키니까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교차가 되는 자연수 분포에 맞게끔 이렇게 돌아간 겁니다 이렇게 이런 조작을 한 거죠 메모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냥 참조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밝혀야 됩니다 사전투표 조작은 아주 단순합니다 투표지 발급기가 사전투표수와 모처에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모처에서 사전투표 발급수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모처에서 몇 장당 자동 추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사전투표에서 3장을 발급하면 모처에서 자동 한 장이 발급되도록 세팅해 내왔습니다 세팅값으로 투표지가 발급되게 자동 설정되어 있습니다 1차 시간대별 사전투표소 투표지 발급수에 따라서 모처에서 추가 발급하기에 사전투표는 시간대별로 추가 발급한 숫자를 포함하여 투표를 발표하고 추가된 투표지는 기표 이후에 행랑식 함에 넣어 마감 이후에 지역선관위에 보내집니다 여기 추가된 투표지는 기표 후에 이게 지역선관위에 보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선관위가 보관하고 있는 동안 집어넣겠죠 이거는 제가 좀 수정합니다 1차 같은 방식의 투표율이 많은 시간들은 투표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 볼 수 있습니다 1차의 사전투표율이 높고 시간대별로 사전투표소 배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메모를 이렇게 보냈으니까 그냥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확정된 사실은 아니고 지금 아주 유력한 그래서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결과가 다 나오는 겁니다 당일 투표 투표율에 비해 가지고 일정 퍼센트가 높은 이런 값이 다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오늘은 상당히 중요한 그런 방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방송을 오늘 잘라서 내면 단체 단톡방 같은 데 많이 공유해서 이렇게 최종 완결판입니다 거의 제가 볼 때는 그동안 4년간의 여러분들 긴 여정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결국은 4장당 1장을 넣을 거냐 3장당 1장을 넣을 거냐 2장당 1장을 넣을 거냐 1장당 1장을 넣을 거냐 그걸 결정했구나 강석구청장 보고서는 2장당 1장이고 4.15 총선은 4장당 1장에 더블당 후보의 표를 집어넣는 식으로 전산 조작을 해 가지고 작업을 마무리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일이 밝혀진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